잠깐만 잠깐만 한마리 깰 수 있는 맵 대단하신데 그래 늦게 쏘네 레이저 쫄 필요 없네 야 그쪽 아니야 됐다 내가 살렸다 야 올라오려고 조심해 이하 이하 야 올라오려고 조심해 야 어디서 올라오지 이쪽인가 끝 와 나 방금 살렸어 나도 신맹 안줘도 돼 오늘은 신맹 끝났어 이제 다시 안오지 다시 안온다 이제 다시 안오지 다시 안오지 안 돼!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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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납 ТВ 출신 저igg이 좀 배는 것 같은데. 디저트 이어가 세웠다. 우와 이거 두번째 썼다고? 하나 됐어 100M팩스 어이 박스 없어 더 와야되는데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까 전에 한 것만 생각해 이거 버려 아까 작전 다 세웠지 올 때 올 때 작전 설마 여기서 재수없게 맞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아이야 자 자 자 천천히 별 별님아 별 또 가자고 별님아 별 안먹고 들어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 아유 안들어져 아 망했다 망했다 개망했다 별이 안들어져는데 아까 전에 했잖아 요렇게 가는거지 역시 자 돌아갈때 맞지마 이제 돌아갈때 맞지마 돌아갈때 맞지마 돌아갈때 맞지마 으어어 너 왜이렇게 물리 던지냐 깜짝 놀랬다 망치야 너 안잡아 간다 아니 뭐야 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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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상하게 나오는거 아니겠지 빠쎄게네 뭐야 이거 왜 끝이 없어 아 나 이거 한번에 깜마 여기서 왜 시키래 요것도 끌려줬다니 오 잘되는데 이거 바로 만세해야겠는데 오늘 다 깨는 날인가 봐 왜요 여기 감면만 있어 이분 너무한거 아니에요 요 아 아 모든걸 여기에 달렸다 자 침착해 꼴대가 보이지? 저기 맛있는 꼴대가 역시 피지 중간이어야 돼 쇽 들어가기가 또 왔어요 들어왔어 들어왔지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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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 역시 이게 초록색이라 그래 마리오스는 빨간색이라 가지고 루이지보다 배나 빠르지 간다 간다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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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쇼 나의 마지막을 요 하나에 여기에 모든걸 걸겠다 얍 여기 모든걸 걸었지 와 왔다 와 왔다 아 못쫓았지 아 또 됐다고 용서였다고? 양수프탄이 가니 양수프탄이 가니 고맙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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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도대체 손에 힘이 풀렸지 깼다 맛있겠지 피오님 어떡해 나 갈게요 피오님 봐봐 마지막 한 번에 한다니까 여기서 안죽어 피오님 운다 내 맵 없어 하면서 운다 왜요 슈퍼볼 왜 노래부터가 죽이지 노래도 휴링되는 슈퍼볼인데 됐다 내 신기록 가져간다 신기록 제꺼에요 내꺼야 신기록 신기록 자 긴장해 딱 나온다 이게 다 위기 구간이 있어 저렇게 구간들이 딱딱 다 맞아야돼 그래야지 클리어가 가능해 여기가 가장 많이 죽어 오와 됐다고? 휴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제발 이런 데서 죽지마 제발 이런 데서 죽지마 이런 데서 죽지마 이제 세 번째 위기까지 왔지 세 번째 위기 저게 가장 어려워 솔직히 세 번째 위기도 통과했어 아까 이거 했지 성공했던데야 성공했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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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마지막에도 실패하겠어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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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탈출좀 탈출좀 탈출했다 몇 달만에 탈출했다 몇 달만에 탈출했다 몇 달만에 탈출했다 저만 또 죽겠어 드라이anten 전기 구역 왔다 5 시간대 5 시간대에 안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면 5 시간대에 안걸리는 사람이 많지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안돼 안돼 자 점프 한뿐 뛰어 항공기 히든 어디 있을까 어? 아닌데? 늡지 리더